진짜 안 좋은가 보네? 셰프님! 야, 셰프야. 아이, 셰프! 아니, 죽이라도 좀 먹고 약을 먹든가 해야지. 빈속에 개기면 나을 병도 안 낳거든. 셰프! 어머, 이거 땀나는 거 봐. 어? 열도 나나 보네? 아, 뭐지? 셰프님, 죽 좀 드셔보시라고요. 셰프! 어? 깨졌다. 셰프! 죽 갖고 왔어요, 죽. 이거 먹고... 이거 먹고 또 약 먹어. 네? 여기다 두고 갈 테니까 꼭 먹어요.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나 부르고, 알았지? 왜요? 왜요? 머리 아파요? 저, 가서 물수건이라도 해올까요? unstoppable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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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? 뭐야? 뭐가 뭐야? 너, 너, 네가 여기 왜 있어? 너 어떻게 들어왔어? 아니요, 아까! 이거 셰프님 죽 갖다 때리려고 왔는데 셰프님 갑자기 뭐 이렇게 했잖아요! 기억 없나요? 아! 네? 나와라고! 아니! 아니, 나는! 빈속에 약 먹으면 속쓸일 것 같았고, 아니, 엄마야! 빨리 나가! 빨리 나가! 어머, 왜이래? 갑자기! 이게 무슨 일이야? 어머, 왜이래요? 아, 나 신발! 아, 나 지금 너무 압득이 안 가는 거야! 잠깐만요! 왜이래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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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씨... 아니, 하긴 해! 지가 아니고 무슨 일이야! 어머, 잠깐만! 나 지금 제대로 한 거 맞지? 근데 왜 쟤 멀쩡해? 어떻게 쟤 멀쩡해? 어떻게 쟤 멀쩡해? 어우, 이 강서 소리, 씨, 너마! 뭐, 뭐야? 괜찮아요? 뭐가? 아니, 심장이 쿵쾅 걸린다든지 아니면 맥박이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체온이 내려가가지고 막 몸에 으스스스스든지 괜찮냐고요, 어머니? 괜찮아, 괜찮아! 그냥 나가, 빨리 그냥 나가주세요! 제발! 막아줘!